이번 영상은 2024년 최고연금기준금액을 자랑하는 기사연단위 7% 최저보증연금으로 종신토록 확정지급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을 15세, 20세, 25세 기준으로 살펴볼텐데요. 이 영상은 특정상품 홍보나 권유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는 20년납, 15년납, 10년납 기준으로 남녀연령대별로 연금기준금액의 크기와 월수령연금액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D사 연단위 7% 최저보증연금의 연금기준금액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자 적립금이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연금으로 게시만 하면 업계 유일하게 가입시전부터 최장 30년동안 납입원금기준으로 달리 7%로 최저보증되고 연금개시까지 짧은 기간이라도 달리 7% 최저보증되어 강력하며 업계 최고의 연금기준금액을 자랑합니다. 최저보증된 연금기준금액은 살아서는 평생연금으로 전액수령하고 연금기준금액도 덜 받고 유고시는 가족분들이 덜 받은 금액은 상속수령하게 되어 살아서던 죽어서던 연금기준금액은 누가 받던지 전액수령합니다. 이제 D사 최저보증연금으로 월 20만원 월 30만원 납입하여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입하고 대표연령별로 65세에 연금개시할 때 기준으로 연금기준금액의 크기, 월수령연금액, 100세까지 총 6의 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년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할 경우 15세, 20세, 25세 남녀 기준으로 65세 연금개시하였을 때 각각의 금액을 보겠습니다. 우선 20세 남성의 경우로 자세히 알아보고 이어서 다른 연령대도 남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20세 남성이 20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납입하면 총 납입보험료는 4,800만원이고 납입 시작부터 초기 30년은 7% 그 후 기간 동안은 달리 5% 적용되어 65세 시점에 연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연금기준금액은 무려 1억 5,134만원이 어떤 경우라도 만들어지고 이것은 납입원금보다 무려 1억 3,334만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부터 연금개시하면 매월 63만원을 평생 변함없이 확정수령하게 되며 90세까지 받는다면 총수령연금액은 1억 9,144만원을 받게 되어 납입원금보다 1억 4,344만원이 많습니다. 만약 건강관리 잘하여 100세까지 수령시는 총 2억 6,802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납입원금보다 무려 2억 2,2002만원이 많고 XAU도 생존한다면 계속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연금수령 중 연금기준금액도 덜 받고 사망시는 덜 받은 금액은 가족분들이 상속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세의 경우는 연금기준금액은 1억 6,334만원 연금액은 68만원이며 100세까지는 총 2억 8,927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20세는 각각 1억 5,134만원 63만원 2억 6,802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25세는 각각 1억 3,934만원 58만원 2억 4,67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성기준인데요 15세의 경우는 연금기준금액은 1억 6,334만원 연금액은 65만원이며 100세까지는 총 2억 7,669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20세는 각각 1억 5,134만원 61만원 2억 5,636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25세는 각각 1억 3,934만원 56만원 2억 3,604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엔 20세가 15년 납으로 매월 30만원을 납입하고 65세 연금개시하였을 때를 보겠습니다. 20세 남성의 경우 15년간 총 납입원금 5,400만원이고 65세 시점 연금기준금액은 1억 7,970만원이며 이것은 원금보다 1억 2,570만원이 많습니다. 매월 중신토록 수령하는 연금액은 75만원이고 90세까지 총 수령액은 2억 2,732만원이며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3억 1,826만원을 받게 되어 원금 대비 2억 6,426만원이 많습니다. 월 30만원 15년 납 20세 여성의 경우 15년간 총 납입원금 5,400만원이고 65세 시점 연금기준금액은 1억 7,970만원이며 매월 중신토록 수령하는 연금액은 72만원이고 90세까지 총 수령액은 2억 1,744만원이며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3억 4,422만원을 받게 되어 원금 대비 2억 5,042만원이 많습니다. 이번엔 10년 동안 매월 30만원 납입하는 경우로 15세, 20세, 25세 남녀기준 65세 연금개시하였을 때를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월 30만원 납입임으로 납입원금은 3,600만원이며 15세의 경우 연금기준금액은 1억 3,510만원 연금액은 56만원이며 100세까지는 총 2억 3,927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20세는 각각 1억 2,610만원 53만원 2억 2,333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25세는 각각 1억 1,710만원 49만원 2억 739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15세는 연금기준금액은 1억 3,510만원 연금액은 54만원이며 100세까지는 총 2억 2,886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20세는 각각 1억 2,610만원 50만원 2억 1,362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25세는 각각 1억 1,710만원 47만원 1억 9,83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듯이 특히 종신지급형 연금의 선택은 경쟁력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비교한 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